재채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에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냄새나 다른 원인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중추신경계에서 이것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에취! 하며 강한 바람을 뿜어내는데 이것을 재채기라고 합니다. 재채기를 할 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눈이 감깁니다. 이것은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이물질이 다시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험이죠. 그렇다면 만약 억지로 눈을 든 상태로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준 최대 풍속이 17m per sec 이상인 비바람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바람이 초속 54m가 넘어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초광역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재채기를 할 때 입안에 있는 공기가 방출되는 속도는 초속 100m가 넘는다, 시속 160km가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광역 태풍보다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공기 방출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물론 과장된 연구라는 말이 있으니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채기를 할 때 우리가 받는 순간적인 압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재채기 때문에 귀에 있는 망치뼈가 부러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크다보니 재채기를 할 때 눈을 뜨면 눈알이 빠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채기를 할 때 받는 압력으로 눈알이 빠지려면 이 압력이 눈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흔히 울면 눈물과 함께 콧물이 같이 나오는 이유는 눈과 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눈물관과 코가 연결된 것이지 눈알과 코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채기를 해도 눈에 압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눈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근육과 안화라는 뼈가 눈알을 감싸고 있죠. 만약 눈에 압력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근육과 안화가 눈알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재채기를 할 때 눈을 뜬다고 해서 눈알이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억지로 눈꺼풀을 잡고 눈을 뜬 상태로 재채기를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눈알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안전한 것은 아니니 절대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재채기를 할 때 눈을 감는 건 눈알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실제로 재채기 때문에 눈알이 빠질 수 있다면 눈을 감는 것으로 눈알이 빠지는 것을 막진 못할 것입니다. 눈꺼풀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재채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나오기도 합니다. 햇빛을 보면 재채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재채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성관계 중 재채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